아니 너 어디 형이야? 야 근데 형 좀 많이 먹었고. 제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? 뭐 먹을 거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이거 완전 뜨거운데 형. 너무 뜨거워. 형 이거 완전 뜨거워. 뭐야. 뭐? 뭐? 어? 이, 이 씨이바. 이거? 어? 형입니다. 네. 됐죠? 성공이죠? 감사합니다. 왜? 아! 이거 어떻게 했지? 야 어떻게 해. 일단 적힌 짓이 바짝 쫓아오고 있으니까 파이프에 가서 우리가. 오케이. 단거리 빨리 성공을 하나를 하자 오빠. 오케이. 뒤에 다 쫓아오니까 빨리 가서. 이야. 진짜 멀어. 경치가 좋은데 경치를 즐길 틈이 없네. 우리가 보니까 꼴치에서 한 두 번째 되겠는데요? 네 형. 성적이. 거의 꼴치라고 보시면 돼요. 유루스 윌리스인데. 네. 그거랑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. 유루스 윌리스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? 그거는 형. 물총이 있어. 네 번 나오는 게 아니고. 그건 유임스 본드고요. 유혁은 무엇입니까? 유혁은 무엇입니까? 유혁은 걔는 또. 저기 뭐 춤추고 이럴 때. 그러니까 본인은 유루스 윌리스고 유임스 본드고 유혁이고. 나는 차림표고. 나는 차림표고. 형은 차림표고. 너무 불평하다. 형도 하나 해줘야지. 차미네이트 하는 거 말고. 형 그거 어울리는데. 차미네이트 어울리는데. 네. 어떻게 알았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. 참보. 참보 하려고 했는데. 차포맨. 형 차포맨. 형은 약간 슈퍼맨 느낌이 나거든. 차포맨. 그렇지 어디 있는 겁니까? 다리 아파요 이제요. 금방 가요. 네 번째는 왜 이렇게 멀지요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이거 뭐야. 이거 뭔지 아시죠? 막대과자. 막대과자. 30초 동안 1.5cm. 안 자고요? 기회는 한 번뿐인가요? 잠깐만. 미끄러서 좀. 아이고. 일단 갖다. 왜 떨려. 이상하네. 줄이 건조해서 그래 지금. 자 생수수. 아 여기 있네. 30초 안에 여러 번 할 수 있다고요? 응. 모두 피해가 60초 안에. 자. 시. 어 꼬루. 내가 썼고요? 자 한 번에 하자. 한 번에. 시. 한 번에. 알았어. 해봤으니까. 아 잠깐만. 해. 안 힘내면 떨리네. 아유. 아유. 한 방에 딱 끝내게. 시. 시작. ㅇ 야 이거는 진짜 저 팀들은 못 하겠다. 진짜 저 뒤에 있는 팀들은 어떡해. 아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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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% 이해로 주면 되는 거죠? 야,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, 형님. 진짜. 아니, 처음이에요. 남자랑 있는 게 처음이야. 남자랑 이런 거 안 봤어? 처음, 처음. 그러면 그냥. 아니, 그게 아니라 나 예전에. 아니, 얼굴이 예쁘게 돼요. 그럼 그냥 눈 가고 그냥 계시면 제가 기대할 거예요. 아, 이제 너무 눌릴게요. 시작. 야. 어디까지야. 아니. 어, 아이. 어? 아. 뭐야? 뭐야? 통으로 뭐야? 네들 들어온 거 지금? 실패! 실패!